1. 승강기에서 견인비란 무엇인가? 2. 카측 로프에 매달린 중량과 균형추 로프가 매달고 있는 중량의 비 2. 엘리베이터의 설비 계획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엘리베이터 이용자의 대기시간은 허용치를 초과하더라도 상관없다. 3. 전격속도 45 이하인 엘리베이터의 가속대는 조속기의 과속 스위치는 몇 이하의 속도에서 전원이 끊겨야 하는가? 3. 63 4. 유압시 엘리베이터에서 유압회로의 압력이 설정간 이상으로 되면 밸브를 여러 오일을 탱크로 돌려보내므로서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3. 유량제어 밸브 5. 구동 도르래의 유유지름과 로프의 지름은 도르래 지름이 주로프 지름의 몇 대 이상이어야 하는가? 4. 406. 승기금 엘리베이터에서 로프가 6줄이며 로프에 거는 방법은 2일이다. 로프의 소켓은 몇 개가 필요한가? 22. 7. 로프식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구조에서 피트의 유지관리상 필요하여 사다리를 출입구 양옆에 설치할 경우에는 최하층 바닥보다 몇 이상 높이 설치하여야 하는가? 2. 1. 1 8. 엘리베이터용 모터의 출력에 관한 시계에서 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에스는 1- 오버밸런스율이다. 9.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 장치가 작동된 후카의 바닥면의 수평도는 얼마 이내가 되어야 하는가? 3. 1. 30 10. 승강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환기를 위해서 별도의 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11. 에스컬레이터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전동기가 공회전하면 고장의 원인이 됨으로 공회전 방지 장치를 한다. 12. 엘리베이터의 귤의단 속도 제어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4. 주행은 고속건선으로, 이동, 감속 및 착상은 저속건선으로 한다. 13. 유압식 승강기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스크류식 14점 승기금 엘리베이터의 카에서 적재하 중은 바닥면적 1, 2당 몇으로 계산하는가? 4. 37,015점 엘리베이터 제어에서 반도체를 이용한 제어 방식으로서 지량속도와 실제속도를 비교하여 제어하는 방식은? 4. 정지 레오나드 방식 16점 카가 최하층을 통과하여 하부체대에 부착된 완충판이 닿아서 1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은? 3. 완충고무 17점 승기금 엘리베이터의 카실과 승강장실 사이의 수평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2. 사이야 18점 카의 비상정지 장치가 작동할 때 균형추나 와이어 로프 등이 관성에 의해 튀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는 1록다운 비상정지 장치? 19점 간접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실린더를 설치하기 위한 보호관이 필요하다. 20점 승강장의 도어 인터록의 설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일 담김 전에 스위치가 작동하도록 한다. 21점 공급단의 전압이 120V이고 수전단의 전압이 100V일 때 이 선로의 전압 강화율은 몇 퍼센트인가? 4. 2022점 카의 상승 전격속도가 60인 간접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필요한 최소 꼭대기 부분 틈새는 몇 인가? 3. 65 23점 동기전동기의 회전속도를 구하는 식은? 2. 24점 기어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높은 정렬도를 얻을 수 있다. 25점 전격전류가 다른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변압기의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2. 전격전류별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한 다음 그 값을 모두 더한 값이다. 26점 카바닥과 카틀의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27점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주행 여유로 오른 것은? 2. 증류식 전격속도 30인 경우 스프링 완충기의 균형추측 최소거리는 150이다. 28점 종단층 강제감속장치와 기계실의 기계장치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강제감속장치는 카의 상대적 위치에 좌우되는 경우 마찰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29점 도어 인터록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1. 도어 스위치에 적점이 떨어진 후에 도어록이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30점 정전시 엘리베이터카 내부의 조도에 대한 기준은 램프 중심부로부터 이 떨어진 수직면상에서 측정할 경우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1. 31점 펄스폭을 변화시켜 출력측의 교류전압을 변화시키는 인버터 제어 방식은? 4. PWM32.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 디딤판의 주행 방향 길이는 몇 이상으로 설계해야 하는가? 2. 400 33점 기계실의 기기에 대하여 설계용 수평 지진력의 작용점은 기기의 어느 부분으로 산정하는가? 1. 기기의 중심점 34점 엘리베이터의 권상기용 와이어로프의 조건 중 옳지 않은 것은? 4.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안전일은 4 이상일 것 35점 고속을 얻기에 적당한 높잉 방법은 111 높잉 36점 엘리베이터의 교통량을 계산할 때 하향하는 이용자의 인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2. 사무실 37점 맥동압력을 받는 두께가 얇은 원통에서 세로 방향 의용력을 표시하는 식은? 4. 사 38점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대책을 요하는 제외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1. 고장 39점 권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브레이크 장치는 정격하중의 125% 하중에서 하강시 안전하게 감소, 정지하여야 한다 40점 시간당 9천명을 수송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수직고가 5이고 종합효율이 60%라면 소요 동력은 약 몇인가? 34 41점 다음 중 마찰 클러치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클러치의 재료는 온도 상승에 의한 마찰 개수 변화가 커야 한다 42.300으로 2.5를 전달시키고 있는 추위 비틀린 모멘트는 몇인가? 3. 8120 43점 사용하는 측정기의 최소 측정 단위가 1이면 몇 가지 측정이 가능한가? 1. 1000 44점 다음 중 나사선 단면이 삼각형 형태가 아닌 것은? 4. 에크미나사 45점 건설 차량, 산업건설기계, 산업차량, 트랙터, 콤바인 등에 사용되는 펌프로서 구조가 소형이며 간단하고 가격도 싸다 다만 가면 용량이 곤란하며 누설이 많아 최고 압력이 치의 하인 펌프는 어느 것인가? 2. 펌프 46점 다음 중 반동 숫자가 아닌 것은? 4. 8톤 숫자 47점 금속재료의 시험에서 인장시험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 아닌 것은? 4. 피로강도 48점 단판 마찰 클러치의 접촉면 평균 지름이 80, 전달 토크 494, 마찰 개수 0.2인 경우에 토크를 전달시키려면 몇 위임이 필요한가? 3. 61.8 49점 펌프에서 관의 길이, 마찰 개수, 유체의 평균 유속 부위일 때 관의 마찰 손실수들을 구하는 식은? 4. 50점 다음 전기 용접봉의 피복재중 내균혈성이 가장 좋은 것은? 2. 저수 속에 51점 스프링 재료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성질은? 2. 탄성 52점 지름 22 드릴로 연강판에 구멍을 뚫을 때 회전수가 200이면 절삭속도는 약 몇인가? 52점 그림과 같은 사각형 단면의 외팔부에 발생하는 최대 구피목력은 어느 식으로 표시되는가? 3. 54점 펌프 운전 시 출구와 입구에 압력변동이 생기고 유량이 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 서징현상 55.4의 속도로 회전하는 평벨트의 긴장측의 장력을 114, 이완측 장력을 45이라 하면 전달 동력은 양면 마력인가? 2. 3. 7 56점 안지름이 1인 압력용기 5의 내압이 작용하고 있다? 압력용기의 뚜껑을 18개의 볼트로 체결할 경우 볼트의 지름은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가? 57점 체인의 원동차의 수가 30개, 회전수 300이고, 종동차의 수가 20개일 때의 종동차의 회전수와 종동차의 속도 각각 얼마인가? 1N이 450, V2.25 58점 강판의 두께 12, 2배세 지름 20, 피치 50의 한줄 겹치기 2배CM에서 1피치 당 하중의 1200일 경우 강판의 인장흥력은 몇이인가? 1. 3.33 59점 주물에서 기공의 유물을 검사하는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2. 형광 탐성법 60점 다음 중 시유경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 금속은? 2. 드랄루민 61점 자동 제어계의 안정성에 척도가 되는 양은? 3. 오버슛 62.2-G 논리개를 나타낸 것이다 출력은? 3A 플러스 BC 63.2대의 단상 변압기를 병렬운전할 때 병렬운전의 필수 조건이 아닌 것은? 2. 용량이 같을 것 64.R LC 직렬해로에서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기 위한 조건은? 2. 65점 그림과 같이 전압계와 전류계를 사용하여 직렬전력을 측정하였다 가장 정확하게 측정한 전력은? 1. 66점 기기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는 제어계는 이 계회로 제어계 67.1의 저항이 흐르는 전류는 몇의 인각 20 68점 어떤 개의 개다는 값이 입력신호와 파형이 같고 시간만이 뒤진다면 이 개는 어떤 요소에 속하는가? 4. 부동작 시간의 수육 19점 유도전동기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2. 콘덴서 병렬접속 70. 열처리로의 온도 제어는 어떤 제어인가? 4. 프로그래밍 제어 71. 파형률을 나타내는 것은 일시료각 평균각 72점 저항 아래 100V의 전압을 인가하여 10A의 전류가 1분간 흘렀다면 이때의 열량은 몇인가? 1. 14.4 73. SCR의 설명 중 틀린 것은? 4. 쌍방향성 다이리스터이다 74. 자기인덕턴스가 L1L 상호인덕턴스가 M인 결합회로의 결합기수가 1이라면 그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가? 2. 75점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입력이 11대 슬립이 4%이었다면 출력은 몇인가? 3. 9.6 76점 그림과 같은 회로망에 맞는 신호 흐름선도는? 3. 77점 압력을 감지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2. 스트레인 게이지 78점 단위 계단함수율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 식은? 3. 79점 회로는 다이오드와 저항을 사용하여 무접점 논리 시퀀스 회로를 구성한 것이다 이 회로는 어떤 논리 소재의 역할을 하는가? 2. 5R 80점 프로그램형 제어기의 강전 출력이 아닌 것은 1프린터 90점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